와우! 시대님! 이야! 왜 또 바빠요? 풍경 진짜 최고입니다! 이야! 세상에! 컴온! 특히 3천여 가지의 수목으로 꾸며진 섬 위의 식물원은 환기의 파라다이스!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식물원으로 연간 한 만여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평일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서 왔어요, 언니들은? 주일성! 주일성! 여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기요? 기회보다는 의미인이다.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오기에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표현을 못하겠네. 거제는 가족끼리 향이 좋은 거. 맑은 공기 마시고 잘 치료하고 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오빠가 눈에 잘하게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신은 나의 돈반장. 당신은 나의 돈반장. 당신은 나의 돈반장. 아우, 사람들이 아주 좋으시네요. 탁 트인 전망대회를 도착! 다 조여지는 거 아니네. 여기 안 보여요. 여기 안 보여요. 댄스 안 보여요. 아버님! 돈 주세요! 무턱대고 돈 달라는 가난댄. 거제 인심 쏘라있네. 엄마! 내가 춤추춰줄까요, 엄마? 어머나, 어머나. 그러지 마세요. 500원 동전 하나에 춤판을 벌이는데. 가난댄 춤사위가 지나가던 사람들 발길까지 붙잡네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외도 전망대에서는 날씨가 좋은 날엔 대야마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은 아름다운 섬. 마치 조각을 해놓은 듯한 외도. 역시 거제 팔경 중에 하나라고 불릴만 하죠. 악당한 마음으로구 вам 동일 30%를 지불 gir다. 이것은 벤이 위치하다. 여러분 וה